지금 노원의 이지하우스라는 곳이고 조선일보가 소개한 곳인데 17평 기준으로 1년 동안 1년 내내 한 달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사용한 난방비 급판비가 29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어차피 진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여론을 등이 없는 쪽이 진실이 될 거야 그때 안 되는 이유 너 미친 년이잖아 미친 년이잖아 미친 년이잖아 미친 년이잖아 사실을 알아야지 대체 어쩌자는 거니 미친 년이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